맛있겠다. 와 이거 맛있어, 이거 맛있었다. 최고예요. 이거 진짜 맛있어. 와 이거 대박이다. 참치 스테이크 저거 미쳤다. 와 뭐야? 뭐야 이거? 아 다 시켰네. 야 새우 머리가... 플렉스 좀 해야지. 화려하게 정식하면 되겠지. 와 이거 진짜 잘 시켰죠? 와 통마다. 와 붙였어. 와 진짜 맛있겠다. 아니 이게 새우야? 아니... 아니 새우가 랍스타만에... 랍스타만에 사자 새우인데? 새우가 진짜 커요. 아 머리 너무 맛있겠다. 확실히 바다에서 먹는 해산물은 다르지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 이거 뭐야? 진짜 통통해. 와 진짜 맛있겠다. 하트 모양이네. 귀엽다. 지금 살을... 몸통 살을 제가 발랐거든요. 먹어보겠습니다. 아이고 맛이 없을 수 없지. 새우 맛있어? 아니 랍스타 먹어봐. 와... 살이 엄청 쫑쫑해. 엄청 바삭했어. 맛있겠다. 아 맛있겠다. 제발. 맛있어라. 네. 네가 맡겨? 근데 맛있는 랍스타 맛이야. 네. 맛있는 랍스타 맛이어. 맛이면 끝내주잖아요. 맛있는 랍스타 맛이어. 맛있는 랍스타 맛이어. 맛있는 랍스타 맛이어. 밑에 이게 깔려있어 아 저 밑에 있었어 살이 맛있겠다 만화처럼 먹어볼게요 제가 원피스처럼 와 진희 씨 너무 맛있게 먹는다 야 뭐야 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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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 나도 먹는다 나도 생선 좋아하네 우와 살이 미쳤어 아니 뭐야 맛있겠다 떡하 너무 많아 떡하 너무 많아 왜 하필 그 부분을 먹었어 떡하 많아 떡하 너무 떡하 계속 나와 와 저 생선 살 진짜 많다 이름 뭐지? 도미? 아니 살이 그냥 꽉 차있어 진짜 딱 도미찜 같아 와 되게 담백하고 살이 생각보다 부드러워 아 맛있겠다 아 이 생선 담백해서 계속 들어가네 생선 인기 많네 맛있어 어 근데 이 정도인데 이게 8만원이면 진짜 싼 편 아니야? 진짜 단거지 한국에서 이거 먹으려면 20만원 들어 아니 비싼 줄 알았는데 가성비가 좋은 음식이었네 플렉스 하길 잘했네 아 침 나온다 이거 너무 궁금해 이거 너무 궁금해 안에는 살짝 부드럽게 싹 그냥 참깨랑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맛있더라고요 우와 참깨가 어떻게 겉바속촉일 수 있냐? 겉에를 약간 불로 이렇게 뒤져가지고 딱 겉바속촉의 느낌이야 불로 이렇게 뒤져가지고 딱 겉바속촉의 느낌이야 아 드디어 무슨 처음 하네 처음 하네 처음 하네 맙이 맛이 향신료가 좀 센 것 같아 칸으로 배고프면 먹을 것 같긴 한데 진짜 맛있네 맛있네 딱 겉바속촉의 느낌이야 성장한다 성장해 진짜 지금 성장했다 근데 이게 해산물까지 만약에 못 먹으면 인간적으로 싫을 것 같아 아니야 캐릭터로 싫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싫은 거 있잖아 그리고 참치 저거에 한국 돈으로 17,000원 밖에 안 하거든? 참치를 어떻게 17,000원에 저렇게 먹어 17,000원? 응 볶음밥 아 이거 좀 먹고 싶다 진짜 아 나 저 쌀이 마음에 들어 매력있어 어 내 입맛에 너무 다행히도 맞아 오 다행이다 응? 맛있는데? 샐러드 여러분 이게 한국살이랑 좀 다른 게 원래 한국살이 동글동글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막 길어요 마죽 대란볶음밥인데 식감이 식감이 날리니까 그게 달라 저 소스는 뭐야? 그게 뭐야? 축구 아니야? 와 저게 진짜 말도 안 돼 뭔데? 저기 뭐지? 스프레라고 하면 물고 내가 한번 이거 물고기 찍어서 먹어볼게 무슨 맛이야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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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맛인데? 와 조진새다 진짜요? 이거 조진새다 진짜요? 엄청 매워 와 한 번만 한 번만 우와 우와 와 진짜 매운 떡볶이 소스맛 나 매워 매워 조진새 조진새 꺼 와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매워 진작 먹을 거야 이거 아 그레이비 소스 저는 저 소스 진짜 너무 집에 가져오고 싶었어요 오 오 오 오 됐지? 진짜 매워 야 완전 너 스타일이다 응 이거 볶음밥에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소스에 이 볶음밥이면 진짜 맛있을 거 같은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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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매콤하다 너무 좋아 맛있을 거 같아 고구마 예 이거 하니깐 너무 맛있어 볶음밥이 진짜 맛있더라 소스가 왜 이렇게 맛있지? 꼭 วczę 것 심하게 먹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 먹고 3일 동안 안 먹었습니다 너무 폭식으로 해가지고